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체입니다. 셀트리온은 2022년 5월 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2.03% 하락한 16만 8천 5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4일 대비 약 마이너스 0.88%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8월 30일 29만 5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7일 14만 7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1월 15일 45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4일 2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2.01%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3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2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70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26일 가장 많은 31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15일 가장 많은 10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0.74%에서 약 19.84%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8월 27일 약 20.98%, 최저 지분율은 2022년 4월 21일 약 1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5년 6,034억 대비 약 216.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524억 원으로, 2015년 2,589억 대비 약 190.5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9.36%입니다. 순이익은 약 5,914억 원으로, 2015년 1,582억 대비 약 273.6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0.94%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0.08배이며, 지난 2016년 69.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2.2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82배이며, 지난 2016년 5.69배에 비해 약 2.19%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0.38%, ROE는 14.52%입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23조 7,05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9,11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7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524억 8,57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8위, 코스피 종목 기준 66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914억 8,1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1위, 코스피 종목 기준 69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셀트리온에 대해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9만 원을 제시하였고, 키움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8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4만 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38만 원에서 31만 5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6만 7천 5백 원에서 16만 8천 5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셀트리온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